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법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쩌변 동사. 이쪽에서 뭐뭐 해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이쪽으로 앉으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징쩌변 쪼어봐.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워라이 빵닌 동사. 제가 당신을 도와 뭐뭐하다 패턴을 활용한 제가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워라이 빵닌 지에 수한 바.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워게이닌 동사. 제가 뭐뭐 해볼게요 패턴을 활용한 열을 좀 재볼게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워게이닌 량이샤 티원바.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동이월 쪼이 동사. 조금 있다가 뭐뭐하다 라는 패턴을 활용한 조금 있다 주문하세요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 동이월 쪼이 디엔바.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 9강, 뭐뭐 보다, 같다, 훨씬, 가장이라는 비교의 표현을 사용한 상용실무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같다, 똑같다, 이악. 두 번째, 뭐뭐와 같다, 똑같다라는 말을요. 끈, 에이, 이악이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이라는 쪼그라는 단어만 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습니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끈, 저거, 이악.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저건 더 좋아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도 에이한데 저건 더 비하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것도라는 말을 저거, 예. 여기서 잠깐. 보통 주어뒤에 예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면요. 뭐뭐, 도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라는 말을 워, 예. 너도라는 말을 니, 예. 이렇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저건 더 라는 말은요. 나거, 끙. 여기서 잠깐. 자, 보통 끙이라는 단어 뒤에 형용사가 따라 붙었을 때 훨씬 더욱 뭐뭐하다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훨씬 예쁘다라는 말을 끙평양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에이한데 저건 더 비하다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저거에 에이, 나거 끙 비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데 저건 더 좋아요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저거에 하오, 나거 끙하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시환, 더 마음에 들다 끙 시환. 자, 여기서 어느 것이란 말은요. 어느 것 이와 같은 결합인데요. 나거, 그리고 그 사이에 한일자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나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 나라는 의문대명사는요. 뒤에 반드시 양사가 따라 붙으면서 어느 라는 종류를 말할 때 쓰이는 의문대명사입니다. 이와 비교되어지는 날이라는 단어는요. 어디라는 장소 의문사다. 이렇게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뭐뭐한가요? 라는 말을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끙스러 나 이거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라는 멋진 표현 어떻게? 그렇죠. 끙시환 나 이거 이렇게 말하겠죠.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쌉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B보다 훨씬 머무하다 라는 서비스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A는 B보다 라는 패턴 A, B, B 두 번째 훨씬 머무하다 앞에서 정리했었죠? 끙 형용사 그래서 A는 B보다 훨씬 머무하다 라는 표현은요. A, B, B, 끙 형용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와 B 자리에 이것 저것이라는 표현 저거 나고 한 번 딱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뒤에 형용사 자리에 싸다라는 단어 비애니 이만 딱 집어넣으면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쌉니다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저거, B, 나거, 끙, 비애니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법사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저것은 이 색상보다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립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B보다 누구누구에게 더 잘 어울리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A는 B보다 A, B, B 더 잘 어울리라는 말을요. 끙, 시, 허, 이걸 운용해서 누구누구에게 더 잘 어울리다. 어떻게 말할까요? 끙, 시, 허, 대상, 사람이 따라온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누구누구에게 더 잘 어울리다 라는 말을 A, B, B, 끙, 시, 허, 대상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와 B자리에 저것이란 단어 나거 그리고 B자리는 이런 색상이라는 저종연서 딱 집어넣고요. 그리고 맨 뒤에 대상자리엔 당신 손님이라는 말 니이란 단어만 딱 넣으면 저것은 이 색상보다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립니다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나거, 비, 저, 종, 연, 서, 끙, 시, 허, 닌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A도라는 말 A, 예 A도 뭐, 뭐, 이다라는 말은요. A, 예, 시 자, 마찬가지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같다, 똑같다 이런 단어를 떠올려야겠죠. 그래서 이양 자, 그래서 A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을 A, 예, 시, 이양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A자리에 다른 가게라는 말을요. 이곳을 뺀 나머지 기타 가게 이렇게 이해하셔서 치타더 샹디엔 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두시면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치타더 샹디엔, 예, 시, 이양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와 거의 비슷하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A와 라는 말은요. 범머와 A라는 구조. 끈, A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거의 비슷하다 세 글자죠. 차부, 또. 그래서 A와 거의 비슷하다는 표현은 끈, A, 차부, 또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예요. 그것, 저것이란 표현, 나, 거란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그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표현,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끈, 나, 거, 차부, 또.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의 요금이 다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B와 다르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리해보면 첫 번째 A는 B와 라는 문장 구조. A와 B라는 구조. A, 허, B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다르다라는 말은요.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뿌, 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는 B와 다르다. A, 허, B, 뿌, 양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와 B 자리에 비수기란 말은 싱거운 계절, 단지, 성수기란 말을 왕성한 계절이라고 하는 왕지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말 한처 비용이란 단어, 회용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비수기와 성수기의 요금이 다릅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단지, 허, 왕지, 더, 페이용, 부, 양.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소 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큰 것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더 이상 더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없다, 메이요, 뭐뭇은 없다, 없다, 뭐 라는 구조, 메이요, 명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더 이상 뭐뭇은 없다라는 말을요. 메이요, 슘머슘머, 러, 문장 맨 끝에 러만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더한 것이라는 말을요. 짜이 형용사, 더 또는 끙 형용사, 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짜이의 뜻은요. 또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더 더욱이라는 정도의 심한 뜻도 있고요. 그리고 나사라는 동작 연결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메이요, 짜이, 형용사, 덜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용사 크다라는 단어, 따 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어서 더 이상 더 큰 것은 없습니다라는 멋진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메이요, 짜이, 다, 하우, 덜러.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은 없어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보다 더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없다, 메이요. 뭐뭐든 없다, 없다, 뭐 라는 구조. 메이요, 명사. 더 이상 뭐뭐든 없다, 메이요, 셈머, 셈머, 러. 문장 맨 그 달러를 갖다 붙이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A보다 뭐뭐하다, B, A, 형용사. 뭐뭐보다 뭐뭐한 것이란 말을 B, A, 형용사, 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뭐보다 더 뭐뭐한 것 어떻게 말할까요? B, A, 끙, 형용사, 덜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A보다 더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메이요, B, A, 끙, 형용사, 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란 단어, 저거란 단어와 좋다란 단어, 하오란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은 없어요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메이요, B, 저거, 끙, 하오, 덜 러.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가장 잘나갑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가 가장 잘나갑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기가 많다라는 말을 환영을 받다, 즉 받다, 환영을 잘나가다 이렇게 하셔서 show, warning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이걸 응용해서 가장 인기가 많다라는 말을 깊이 환영을 받다라는 구조로 깊이 받다, 환영을 이러한 단어 구조 shen, shou, warning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A가 가장 잘나갑니다. 즉, A가 깊이 환영을 받습니다라는 구조 A, shen, shou, warning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자리에다 요즘이란 단어와 이러한 스타일만 딱 넣으면 되는데 요즘이란 말은요, 우리말 한자 최근 그대로 쓰시면서 쥐, 진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이러한 스타일은요, 이러한 종류의 스타일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쩌, 종, 관, 시 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스타일이 가장 잘나갑니다.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쥐, 진, 쩌, 종, 관, 시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한 것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누구가 가장 선호하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선호하다는 말을요. 받다, 애호, 호감, 선호를 이러한 단어 구조인 쇼, 시, 아이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이걸 응용해서 가장 선호하다는 말을 깊이, 받다, 애호, 호감, 선호를 이러한 단어 구조 쇼, 쇼, 시, 아이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가장 선호하다 즉 깊이, 받다, 어떠한 대상의 애호, 호감, 선호를 이러한 구조 쇼, 쇼, 대상, 더, 시, 아이 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가장 선호하다는 말을요. 깊이, 받다, 어떤 대상의 애호, 호감, 선호를 이렇게 이해하셔서 쇼, 쇼, 대상, 더, 시, 아이 라는 멋진 패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맨 앞과 대상이라는 자리에요. 이 상품, 이러한 종류의 상품이라 이해하시면서 쩌, 종, 샹, 빈 이걸 집어넣으시고요. 대상 자리에는 젊은이라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 닌, 칭, 련이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시면 이 상품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쩌, 종, 샹, 빈, 샹, 소, 린, 칭, 련, 더, 시, 아이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국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뭐뭐보다, 같다, 훨씬, 가장이라는 비교의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폐텀만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끈, 에이, 이형 에이와 똑같다 라는 패턴을 활용한 이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끈, 저거, 이형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에이, 비, 비, 끙, 형용사 에이는 비보다 훨씬 머무하다 패턴을 활용한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쌉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쩌거, 비, 나거, 끙, 피해니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끈, 에이, 차부, 뚜어 에이와 거의 비슷하다 패턴을 활용한 그것과 거의 비슷해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끈, 나거, 차부, 뚜어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 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쯤